저희 AB 아카데미에서는 예선 또는 본선까지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포카리라는 작가분께서 이번 네이버 최강자전에 16강까지 진출을 하셨고 가장 빠르게 웨툰 작가가 될 수 있는 지능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를 독자들에게 이야기로써 컷컷을 나눠서 죽은 거냐 이 차이 바뀌었고 저희 AB 아카데미는 작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AB 아카데미에서 들으시면 됩니다.